이제 시작하겠습니다, 둘, 셋! 투홀데이션스! 안녕하세요 T.A.N 입니다! 자, 솔로 인사 부탁드려요. 솔로 인사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목표는 우승입니다. 굿파이팅 하겠습니다! 다 같이 화이팅할까요? 다 같이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혹시 스포로 오늘 멋진 댄스 있어요? 스포 댄스 약간 한 부분! 딱 한 부분만! 하나, 둘, 셋! 이 지금 뭐지 안 됐어요! 이런 분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